매년 조정할 수 있었던 지방의회 의정비를 앞으로는 지방선거 이후 한 번의 결정으로 다음 선거까지 4년 동안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지역시군의회가 이번 기회에 의정비를 올리기로 하고 이미 조율을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매년 결정하던 지방의회 의정비를 이제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한꺼번에 결정해 임기 4년 동안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지역별로 다르게 산정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최대 20%까지 매년 올려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올해 결정된 지방의원 의정비는 현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4년 동안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번 기회에 의정비를 함께 올리기로 하고 이미 내부 조율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의회 의정비는 5214만원 전국에서 열 번째로 많습니다. 경북 23개 시군의회 의정비는 지난해 기준 평균 3265만원, 포항이 3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이 282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시군의회 중 가장 먼저 상주시의회가 어려운 재정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정비를 지금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동시 의회는 현재 의정비가 이미 상한선을 초과해 올리고 싶어도 인상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시한은 다음 달 말까지 의회마다 어떤 인상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